자 저항을 하나 놓고 봤을 때입니다. 저항. 자 도체의 저항. 여기 흐르는 저항이죠. 이 흐르는 저항에서 우리 금속 중에서 저항이 가장 작은 게 뭐라 알고 계세요. 금속 중에서 저항이 가장 작은 거. 전기가 잘 흘러가게 하는 거. 은이에요. 은. 은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기 전에. 은이 얼만데. 1.62마이크로옴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없죠. 여기는 있어요. 그래서 20도 기준일 때. 온도에 따라서 금속은 어떻게 저항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20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은이 얼마다. 1.62마이크로옴이래요. 마이크로. 마이크로의 단위가 얼만데. 마이크로를 뭘 얘기한다. 10에 마이너스 몇 승? 10에 마이너스 6승을 얘기합니다. 6승.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알겠지. 10에 마이너스 0.000000 5개 붙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1.62마이크로옴인데 구리는 어때요. 1.69거든요. 금은 2.4에요. 그럼 전기배선으로 쓰기 가장 좋은 건 뭐에요. 은이겠지. 은인데 가격이 단가가 안 맞는거지.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크지만 단가가 싼 구리를 이용을 해서 전기배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때 얘를 뭐라고 한다. 로우라고 해서 고유저항이에요. 금속 자체의 고유저항. 금속 자체의 고유저항이 가장 작은 건 뭐다. 아까 얘기했던 건 은이죠. 은. 은이고 구리 금. 갈수록 고유저항 자체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얘기죠. 고유저항은 도체의 저항에 뭐한다.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은. 구리. 금. 갈수록 저항이 커진다 했잖아요. 이거 비례하는 거죠. 전체 저항하고.